다음은 남자 세상자는 오아시스의 장동윤님 축하드립니다 장동윤씨는 오아시스에서 파격적인 비주얼과 사투리, 파워풀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이두학력으로 완벽 변신해 인생 캐릭터를 새로 썼다는 편과 함께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약한 점을 항상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분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 제가 연기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끼도 없고 되게 정말 때로는 내세울 거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절대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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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